자 반갑습니다. 이번 정품은 48카우트의 2월 댄스의 8위 비기너 레벨을 보시고 있습니다. 태그가 한 번 나오는데 6월 끝나고 12시에 돌아왔을 때 8카우트가 있어요. 태그로 컨셉을 드릴게요. 오른발부터 3스텝 두 번. 1, 2, 3, 4, 5, 6, 7, 8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린디 스텝 오른쪽으로 린디 스텝 왼쪽 린디 스텝 왼쪽 린디 스텝 한 번 더해서 키보디 멘탈 12시에 돌아와요. 섹션 1, 2, 카운트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섹션 힐 잭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힐 왼쪽 사선에다가 힐 터치 투게더 크로스 왼발 이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힐 터치 투게더 크로스 네 번째 섹션 몰스키 상메 힐 두 번 아웃 코 인 힐 힐 힐 투게더 맨발 아웃 코 인 투게더 한 번 더해서 이번 상메 힐 더해서 6시로 가시면 돼요. 섹션 3와 4, 카운트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섯 번째 섹션 제트 점핑 엔카츠의 오른발부터 구워드 아웃 아웃 반박자 홀드 오른발부터 백 입 입 오른발 피봇 이브레인 처음 주문해서 질작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라스트 섹션 오른발부터 K 스텝 사선 스텝 터치 백 사선 스텝 터치 백 사선 스텝 터치 모두 사선 스텝 터치 섹션 5와 6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 ,5, 6, 7, 8 아멘